안녕하십니까 에두파머 입니다 4월 15일 육종마늘을 보고 있는데요 화면에 다 안들어갈 정도로 마늘이 이렇게 컸어요 지금 뭐 이게 무릎보다 훨씬 더 큰 거거든요 이 많을 때도 여기 볼까요 좀 굵은 거 많을 때도 이게 엄지손가락 보다 더 굵어요 많을 때가 와 이게 육종마늘이에요 홍산마늘이 아니라 올해는 홍산마늘보다 육종마늘이 훨씬 잘 되고 있어요 여기가 그래도 바람을 막아주고 토질이 괜찮은가 봐요 얘네들은 지난 가을에 싹이 올라올 때부터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뭐 굵게 될 놈은 뭐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뭐 마늘 이파리가 이거 보면은 이게 제 손가락 두 개 두 개보다도 더 넓죠 마늘 이파리가 이렇게 벌어진 게 오우 이렇게 크게 되고 있어요 이 육종마늘이 이렇게까지 잘 되는 거를 지금 처음 보고 있습니다 처음 봐요 올해 그래서 얼마나 굵은 마늘이 나올까 오우 기대가 되게 많이 기대가 되는데 그냥 뭐 뭐 이렇게 자질구려한 거 없이 다 이래요 애초에 겨울 나면서 물러버린 애들은 몇 개 있는데 그냥 그렇게 뭐 선창구 이런 게 없이 다 이렇게 고르게 이렇게 크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너 여기 마늘에 도대체 뭘 넣고 키운 거냐 그래서 그걸 막 물어보시는데 그 알려드려도 이제 그거를 안 하시죠 또 아저씨들은 그냥 맨날 복합비료만 가지고 농사를 짓잖아요 와 이렇게 올해는 마늘이 다른데요 마늘에 등급을 매기면 뭐 특상중하 뭐 이렇게 되나요 크기별로 대부분이 여기서는 어 특품 마늘이 나올 것 같아요 특품 그래가지고 요게 한 30접 좀 나올려나 육종마늘이 작년에도 육종마늘이 굵은 거는 막 그 이제 제가 양파하고 비교한 동영상도 있거든요 이 육종마늘이 홍산마늘보다 더 굵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올해는 그럴 것 같습니다 홍산마늘 뭐 알이 굵어서 종이컵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뭐 안 들어간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전 작년에 이 육종마늘도 그런 애들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이 밑에 있는 마늘들은 다 그 수준일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이렇게 되지? 나중에 또 수학 때 이게 얼마나 클지 한번 동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시청해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요렇게 다 다 이렇죠 고르게 에듀팡 입니다